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있는 커스텐보씨 식물원. 이곳에서는 어린왕자에 나오는 바오밤 나무를 쉽게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식물원 가장 안쪽에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. 바로 은행나무.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죠. 그래서 지금은 자생지에서 멀리 벗어나 귀한 대접을 받는 나무뿐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아름다운 식물들이 지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. 국립세종수목원에는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희귀 특산식물 전시운실. 자생지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희귀 식물과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식물을 수집, 보존, 전시하는 곳이죠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아멘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식물 전시운실에서 기후변화뿐 아니라 자생지 훼손으로 보정과 복원이 절실한 식물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안녕